업! 자 일어나시고 발 모으고 팔 내려서 다시 다운 엉덩이 좀 낮출게요. 오케이 갑니다. 업! 일어나고 발 모으고 팔 제일 마지막에 다시 다운 뒷팀에 팔 먼저 풀면 삐살이 다양합니다. 업! 일어나고 발 모으고 발 내리고 자 요게 핸카우클린이 바벨 들고 할거에요. 앞에 있는 바벨 들어 볼게요. 훅크림 계속 유지하시구요. 데드리프트랑 핸카우클린은 무조건 훅크림 하셔야 돼요. 저크는 안해도 괜찮지만. 자 이제 손이 바벨로 바뀌었습니다. 자 바벨 무릎 위로 내려가세요. 자 강하게 점프 뛰면서 발붙지 앞으로 바바 올릴거에요. 갑니다. 위로 업! 너무했네요. 대기! 자 일어나시고 발 모으고 팔 내려서 다운 한 번 더 다운! 업! 일어나고 발 모으고 발 내리고 다시 다운! 업! 일어나고 발 모으고 바로 다운! 업! 일어나고 발 모으고 바로 다운! 자 이제 데드리프트랑 핸카우클린 두께 되었으니까 그거 묶어서 가볼게요. 자 데드리프트는 지금 가벼우니까 다운!